상전분 뽑아봅시다. 여기서 캡샷이 나오면 난 진짜 운이 좋은 거고 난 30이 어치도 진짜 좋아. 난 진짜 캡샷... 캡샷이 있으면 진짜 제 실력이 엄청 올라가거든요. 일단 프리데이 때문에 옷이 다 벗겨졌네요. 네 괜찮아. 녹화 중이고 자 캡시템함에 어린이날 선물 상자가 있죠. 네. 네. 잠깐. 네? 어 그래. 일단 이거만 하고 킨더신이 별풍선개 감사합니다. 자 기가 본뜨면 난 진짜 안돼. 먼저 5개 한번 뽑아볼게요.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일단 간단하게 3 2 1 아 3 2 1 뿅 그래 직리 좋아. 괜찮아 괜찮아. 야 직리 500개가 어디냐. 이제 투신 갈 때 이제 존나 빨리 살아나겠네요. 좋아요 좋아요. 기가 뿐만 아니면 돼. 기가 뿐만 아니면 돼. 기가 뿐만 아니면 돼. 진짜. 그래 직리 1000개 좋아. 그래 그래. 어 직리 부자 되네. 직리 1000개 좋아요. 어 괜찮아 괜찮아. 기가 뿐만 안때면 돼. 기가 뿐만 안때면 돼. 진짜. 기가 뿐만 아니면 돼. 기가 뿐만 아니면 돼. 기가 뿐만 아니면. 직리 1,500개 하나 더 직리 1,500개 갑니다 한 개 더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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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션 나와라 괜찮아요 자 기가품만 아니면 돼 기가품만 아니면 돼 제발 제발 기가품만 아니면 돼 제발 새로 받은 기가폰 제가 써보겠습니다 4900원짜리 기가폰 기가폰 예 도배나야지 컨트롤 C 컨트롤 V 대형 슈바 괜찮아 아 뭐야 이거 아 그 참 거절해놓고 하나 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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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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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제발 괜찮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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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캡샷 나와라 근데 나 진짜 캡샷 뽑고 싶다 진짜 아 진짜 30일이라도 나와라 진짜 제발 30일이라도 나와 제발 형님 오 괜찮아 괜찮아 진짜 나쁘잖아 형님 제발 캡샷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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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요 간단께 가나요 슈발 승리 2000개 와 승리 2000개입니다 와 개좋구요 승리 2000개 승리 2500개 가나요 오 오 이득 이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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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이득이야 아 이제 두개 남았네 제발 제발 캡샷 남은 캡샷 제발 형님 운영자님 허우 배짝이 나와라 아이고 c-방 닥치고 페짝하라는 얘긴가 제발 마지막 마지막 하나 갑시다 후 마지막 하나 캡샷 갑시다 진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운영자님이야 믿어요 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도 믿고 있고 나 자신을 믿고 있고 운영자님도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 나와라 진짜 나와라 나와라 슈발 어 잠깐 이거 뭐야 존나 좋은데 잠깐만 굴렁씨 슈퍼 굴렁 발동 점프력 대폭 향상 아니구나 내 알바스트로스 파워백이었구나 아 슈바 아 이거네 이거네 제가 잘못봤네요 대시 속도 증가 대시 속도 감소 에이 뭐 이거 껴주죠 뭐 황소자리 티아라 하 족같다 야 차라리 투명페리가 더 낫고 지금 황소자리 티아라 끼를 바엔 그냥 이걸로 끼는게 낫고 이건 또 뭔 아 극텀이다 진짜 차라리 이걸로 끼는게 낫지 아 망했네요 하지만 아직 메바가 남았어 메바가고 패짝이 남았습니다 얘들아 상자는 다 깠지만 메바하고 패짝이 남았어요 얘들아 좋아 슈메바 20개 매직바는 20개 여기서 캡틴 크로우 아니면 캡샵 부잔이 뜨면 난 진짜 오늘 대박난거야 난 진짜 오늘 대박난거야 일단 매직바는 20개부터 까볼게요 옷 좀 입으라고 그래 추워보인다 왜 입질 못하니 어쨌든 자 3번으로 5링 갈게요 남기야 가자 3번으로 5링 갈게요 슈바 괜찮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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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이럴때도 있고 절 오 좋아 무장하나 떴죠 일단 일단 무장하나 떴어 3번으로 5링 갈게요 다른거 다 무시하고 훈수 다 무시할거야 채팅창으로 훈수 두지마 안돼 난 다 무시하고 3번만 간다 어우 슈바 새끼 저는 3번만 갑니다 저는 앞만 보고 가는 남자 하 남기야 제발 나와라 나와라 좀 좋아 코골샵 무재 나와라 코골샵 무재 코골샵 무재 나와라 슈바 뭐야 이거 왜 튕기죠 이거 뭐지 아 코골샵 으잉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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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나왔는지 못봤는데 저기요 이거 왜 자꾸 튕기는거야 아 초대 한번 갑니다 아 왜 여기서 무장하냐 자꾸 아 아 진짜 난 3번 3번입니다 전 1편 단심이에요 난 1편 단심이야 난 3번에서 랑해 난 3번에 3호에 슈바 왜 자꾸 이거 튕기는거야 아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자꾸 튕기네 뭐예요 힘들어 뭐지 잠깐만요 22개 남았다 괜찮아 전 3번으로 1편 단심 갑니다 여기서 캡샵 무재 나와라 제발 나와라 캡샵 무재 나와라 형님 아 진짜 운영자님들아 저 믿어요 믿어요 저 진짜 믿어요 진짜 진짜 아 초대하지 말라고 진짜 뭐야 이거 뭐야 들어가지지도 않아 이거 광장에서 해야 되나 자 자 3번 3번 아이고 3번 갑시다 아 아 진짜 제발 캡샵 나와라 진짜 제발 좀 님들아 아 아 아 뭐야 자꾸 아 한번 나와라 진심 아 씨 초대해서 그런거에요 님들아 이거 자꾸 튕기네 뭐야 자꾸 튕겨 이거 애들 일부러 초대하는건가 난 초대 거부까지 해놨는데 클랜광장 안되잖아 아 아 아 3번 갈게요 아 진짜 야 왜 자꾸 튕기는 건데 이거 임대작작좀 하세요 진짜 아 제발 제발 캡샵 아직 보이지도 않았어 아니 나오기는커녕 진짜 눈에도 안보여 아 왜이렇게 운이 없지 진짜 와 나 진짜 아 진짜 초대하지 좀 말라고요 님들아 찾아가기나 제발 제발 나 믿어 3번 믿어 너 믿어 너 믿는다고 내가 진짜 아 보이지도 않아 그냥 어이 슈바 보이지도 않아요 님들아 뜨지도 않아 그냥 이런데 아 제발 와 너무한다 진짜 기도이요 아이 진짜 왜그래 나한테 왜 다 11만 주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퍼주는게 아까우세요 진짜 어이 슈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펫짝이 남았어 펫짝이 남았습니다 펫짝이 남았습니다 이슈바 불독새끼 버블릿이 이동속도 증가강 내가 이거 써봤는데 진짜 쓸모없어 진짜 쓸모없어 개 쓸모없어 진짜 먹여 니가 뭘 잘랐다고 그걸 잠깐만 네도 이럴 줄 알았다 진짜 니가 뭐 그렇지 니가 뭐 하겠냐 진짜 응 응 니가 뭐 그렇지 썩었어 개 썩었어 슈바 마지막이네 마지막이네 폭방 나와라 마지막 하 이거 또 가리고야되나 가려 가려 폭방 나와라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건 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지치 흠 닥 훠 크리티컬 확률 증가 양